안녕하세요. RSJ입니다. 오늘은 스크래치 사운드라고 해서 여러가지 천이라던지 좀 ASMR 팅글이 잘 느껴지는 직물 소리를 내보려고 해요. 제가 듣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들으실 때 어떠실지 모르겠네요. 부디 팅글이 잘 느껴졌으면 좋겠네요. 그러면 시작할게요. 이제 첫 번째 뱃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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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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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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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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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전은 약간 무직포 같은 전이라 손톱 끝에 조금씩 실들이 걸려요. 근데 나름 그런 소리도 더 질감이 잘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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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요? 잘자요. 안녕. 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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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요?